지금까지 html 코딩을 우리가 했고요. 이 html 코딩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css 코딩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작업을 마무리할 때 버전관리 도구를 이용해서 현재 이 픽스되어 있는 상태를 이 버전관리로 저장을 하는, 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git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버전관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터미널을 실행하는데요. 여기 "-on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TER를 입력하면 터미널 버튼이 나오죠. 직접 클릭을 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나오는 아이콘이 엔터를 쳤을 때 실행이 됩니다. 그럼 터미널에서 F12 키를 눌러보시면 화면을 전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F12를 누르면 전체 화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 제일 먼저 git status라고 하고 엔터를 딱 쳐봅니다. 실행이 안되죠. 왜냐하면 현재 엄한 디렉토리로 와있기 때문이죠. 자, cd하고 바, 따따따, 그리고 오픈 튜토리얼스 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제가 순식간에 이 명령을 입력한 거 느껴지시나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op2까지만 치고 탭키를 누르시면 op2로 시작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하나만 있을 때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경로를, 경로와 같은 것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ls-a를 하면 파이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상태에서 git status하고 엔터를 딱 쳐보면 change is not staged for commit이라고 하는 거에 index.html 파일이 modified, 즉 수정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ntracked files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파이들이 있는데 여긴 이 파이들은 우리가 굳이 버전 관리를 하지 않은 파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index.html 파일이 여기 untracked 파일에 있다면 index.html 파일은 현재 버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파일이기 때문에 버전 관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git add index.html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고요. 현재는 untracked 파일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버전 관리를 시작한 상태라는 뜻이고요. 이 index.html 파일이 수정이 됐으니까 commit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git commit commit은 현재의 상태를 저장소에다가 현재 상태의 버전을 저장소에다가 보관하겠다는 뜻이죠. git commit-am 그리고 change index.html에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commit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git log하고 엔터를 쳐보면 지금 우리가 방금 commit한 내용 즉 change index.html 이라고 하는 작업 이력이 이렇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log 상태에서 빠져나갈 때는 q를 누르시면 여기서 바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이 github에다가 동기화시켜서 원격 저장소에다가 파일을 위탁해보자고요. 자, git pull 제일 먼저 할 것은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git pull origin master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원격 저장소, 즉 github에 있는 파일 내용들을 내 걸로 가져옵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혼자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공동 작업을 하거나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이 원격 저장소에서 무언가를 다운로드 받겠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allad uptodate라고 하는 것은 이미 최신 상태다라는 뜻이죠. 자, git push origin하고 master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번에는 push잖아요. 내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에 push한다는 뜻입니다. 밀어넣는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엔터를 치면 여러분 로컬에 있는 것이 원격으로 업로드 되는 거죠. 자, 유사한 메시지가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github 홈페이지로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해 볼게요. github.com에 치고 거기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에 보면 your repository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이 만든 저장소의 리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습은 opentutorials.org slash opentutorials-egoing10 저의 경우는 그렇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repository가 있을 거니까 그걸 찾으셔야겠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자, 이렇게 파일스라고 하는 탭을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index.html 파일이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파일을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방금 전에 작성해서 커밋한 다음에 그것을 푸시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커밋 로그를 한번 보면 커밋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지금까지 어떤 작업 이력을 가지고 이 저장소가 변경됐는지가 보이는 건데요. 방금 제가 change index.html이라는 저장 변경 이력을 가지고 커밋을 한 다음에 푸시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16분 전에 이게 업로드 됐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클릭하면 이 파일의 이력에 해당되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보일 테고요. 그 파일이 어디가 변경됐는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웹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은 hello world egoing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수정해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굉장히 비주얼하게 그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화면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html에 대해서 마크업을 해봤고 그 마크업을 한 것을 버전관리를 해서 원격 저장소에 등록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사실 html은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언어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뭐 쉬운 것도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html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html에 익숙해질 거고요. 우리 생활코딩의 html 소개를 통해서 이 html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그 수업을 완수하시면 html에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는 우리가 만든 html로 만든 웹페이지는 상당히 못생긴 상태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좀 더 이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css라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